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거는 보통은 잘 안 나오는 형태이긴 해요 보통은 100으로는 나오는데 흙은 여길 잘 안 거치거든요 초일류들은 왜냐면 이 진행이 서로 좀 무난한 느낌이라서 흙은 좀 실리적으로 밑으로 걸친다던가 삼삼을 그냥 판다던가 요즘은?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본인이 저번에 도전자 결정에서 뒀던 거고 이거는 준비해 온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자면 뛰어들면 어떻게 두겠다는 거죠? 격이요? 글쎄요 어디에 뒀을까? 그냥 한 칸 뛰고 그 화변 쪽 치우는 것과 한 점 치우는 것을 맛보겠다라는 뜻이었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글쎄요 이거 변화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 수 한 수가 너무 어려운데 그냥 뭐 가장 보통의 진행을 이런 느낌 이런 구문이었다 정도만 들어오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싸운다던가 급전을 유도하는 수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베개 받으면 이게 이 자리가 걸쳐있는 것보다 집으로 뜨기진 않을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진행을 한 걸 생각했으면 좀 어떻게 보면 무난한 수고 글쎄요 스미르가 받은 거 제가 많이 본 건 아니어서 더 적극적으로 들면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약간 닭갬이한 느낌으로 나는 이미 벌린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생각 이거는 좀 약간 흙이 저는 흙으로는 이렇게 잘 안 둘 것 같아요 좀 만족스러운 흙은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스토리를 가미를 해본다면 저런 수를 뒀다는 것은 어쨌든 수비적인 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어깨에 짚고 이렇게 두면 들어와라 들어오면은 내가 너를 신명당으로 공격하겠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 뜻이 담긴 수다 하여튼 일반적인 수는 아니었다 그냥 받는 것도 궁금하긴 하니 근데 참고로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은 우리 김정상 사부님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절수 안 둘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100이 그냥 받는 게 있었고 반발하는 것이 그냥 뛰어드는 거 화점 정도 뛰어드는 것과 한 저 정도도 두어지고 나보니까 유력한 침입이었어요 이걸로 봐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가 이게 유리하다 조금 더 이렇게 싸우는 게 더 내가 또 괜찮다 자제 잡기가 그랬는데 이제 치밀이가 여기서 손을 빼고 기재로 이제 이쪽을 두는 걸 봐서 나는 여기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100도 기재로 이제 이쪽을 뒀고요 만약에 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것은 어떤 결과가 될까요? 그럼 얘가 좀 더 가벼워지죠 아 더 가벼워진다 이 형태는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지금 흑돌이 3개 백돌이 3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타도 해볼까요? 백돌이 3개가 들어간 모양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대충 이런 형태인데 이런 형태가 아까보다 많이 득이냐 백이 많이 잘 된 거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는 흑이 많이 뒀잖아요 그래서 흑이 두 번 뒀고 저기는 이게 아까 그 기본 형태보다 백이 많이 득한 모양이냐 이걸 따지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굳이 저기 2로 두면 흑 3점이 완벽하게 제압도 되지 않고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렇다고 또 이젠에 또 한 칸 뛰면 더 쉽게 버릴 수도 있는 약간 좀 난이도가 좀 있는 같은 느낌이고 아무튼 좀 더 크게 기왕 이쪽을 둘 거면은 흑한테 압박을 가하는 거죠 이 돌에 들어가면 이제 크지 않느냐 이것도 맛이 있으니까 뭐 그 정도 크게 그건 아닌데 넘는 거보다는 이제 좀 더 공격적인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또 자존심상 그냥 넘어가 주긴 싫죠 더욱나마 이 오암마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별명 살 거라네요 사실 해모라는 별명인데 제가 오암마로 바꿨어요 아 그래야 더 좀 강해 보이려고 아무튼 그래 3-3 들어갔는데 저거는 뭐 한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승 뺐으니까? 어 여기서는 근데 일단 이렇게 두는 거는 귀가 그냥 백에 두면 사니까 이거는 흑이 흑이 처음에 생각했던 작전하고는 작전에서 별로 여기가 득본 게 없기 때문에 이건 흑이 좀 아쉬운 것 같고 이쪽을 둔다면 이제 파는 거는 제 강수이자 제 그냥 정수라고 보여요 준비된 수였다 제가 왜 부분 부분마다 이렇게 여쭤보냐면 워낙 재밌는 모양이고 워낙 변화가 많은 모양인 것 같아요 한 번씩 여쭤보니까 어쨌든 3-3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자리였던 것 같다 이 장면에서는 이게 재밌는 형태인데 백화점에서 흑이 3-3에 들어간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밀었을 때 손 뺀 형태에서 그렇죠 젖히는 게 하나 떨어져 있고 여기가 하나 다가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돌만 보면 이제는 저기 다들 아실 텐데 여기가 젖히고 호구치는 수가 거의 사실상 여기를 둬야 된단 말이에요 젖히는 거 너무 아프니까 그럼 이 형태가 공격당할 도로는 아니에요 심하게 그래서 백이 엄청 공격당할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뭐 백도 이렇게 걱정하는 형태는 아닌데 실전 보시면 근데 여기서 차라리 날일자는 어땠을까요 어디요? 그 옆에 날일자를 두든지 날일자가 조금 기분이 나빨을 수는 있는데 이거 또 받아야 되고 뭐 그런 형태니까 붙이는 거는 저는 좀 찬성하긴 심정지네 아니면 이렇게 두꺼면 저 같으면 차라리 그냥 아예 가볍게 생각하든가 차라리 아예 가볍게 그냥 따내고 또 손 빼고 또 손 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자세가 좀 나오거든요 지금요? 이렇게 교환되면 그리고 이걸 차단하면 이제 여기 패드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쪽을 둘 수도 있고 여기서 백이 이쪽 화변에 대해서 여기 많이 차지한다 라는 느낌보다는 이게 지금 흑돌이 두 개가 더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 하나 더 들어간 두 개가 더 들어가 있죠 처음에 이거 두 번 들어간 거니까 대신에 백이 여기를 둔 거니까 여기는 좀 가볍게 생각해도 되긴 해요 다시 손을 빼고 좋은 자리를 갔으니까 근데 여길 붙인 여길 붙인 거는 그래도 여기 형태에 대해서 좀 내가 최대한 둬 보겠다 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아예 가볍게 생각하고 들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틀렸다 왔다가 아니라 기쁜 차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결론을 또 받기 때문에 조금 더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백이 이상하지 않고 여기가 문제의 장면인데 글쎄 여기 어떻게 둬야 되나요 인공지능 참고도가 정확하니까 인공지능은 여기서 손을 빼라 네 손을 빼라 아까 저희가 해설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당장 어떤 유력한 수가 보이지 않으면 손을 빼고 상대방이 두어주는 대로 흐름을 타라 맞는데 이수가 좀 문제의 수가 없고 여기서는 스미레가 정확하게 됐단 말이에요 저 막는 것이 엄청 강력했어요 두어지고 나보니까 이거 막고 백이 패드로 하는 게 일단 많이 실수였고 원래는 이게 딴 게 스미레가 정확한 판단이었는데 이렇게 돼서는 이제 이건 스미레가 정확하게 잘 됐단 말이에요 한눈에 봐도 흙은 두텁고 백은 쌈지뜨고 살아갖고 이것도 굉장히 멋있는 행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지금 얼마나 무시했던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요 이 정도까지 센 줄 몰랐다 약간 바둑 전체 한 판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근데 여기는 스미레가 너무 잘 돼서 이 뒤로 받은 판단도 너무 정확했고 약간 유연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굉장히 좋았죠 이건 좀 아쉽긴 하네요 이어도 여기가 선수였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서 두고 나서 보면서 설명하면 누구나 알지만 두기 전에는 잘 안 보이는 자리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이 나릿자를 굉장히 매력적인 수라고 봤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선수성이기 때문에 이거 왔을 때 네가 받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이미 하변에 저렇게 밀고 밀고 두텁게 나와가지고 이미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되니까 흙이 지금은 많이 괜찮은 상황인데 지금 인공지능은 여기를 자꾸 따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를 따면 이걸 만약에 만약에 받아준다면 일단 여기가 폐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 중동하는 건 아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 여기를 흙이 둔다고 다짐 나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작전을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집을 내가 좀 만들어볼지 아니면 백 모양을 별개만 없는 데를 좀 찾아보았다든지 백이 한 점이 중동하는 맛이 없다라는 것은 하변에 어떤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단수증이 폐고요 이 폐가 있다는 얘기는 이 폐는 저도 흙이 여기가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흙은 타격이 없거든요 부담이 없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흙이 여기 뒀어요 근데 뭐 이렇게 중동하진 않는데 일단 중동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이 돌이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변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이게 없다라고 하면 그런데 여기에 폐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백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자체도 모양이 별로 안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좀 두터워졌다 요정도로 해서 생각해서 지금 인공지능은 계속 여기다 라고 하거든요 지금 참고도 보니까 승미래가 아끼다가 똥 냈네요 당연한 자리를 그렇네요 아끼다가 똥 냈네요 이건 약간 프로기사들의 맹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다른 게 언제든지 선수라고 본 것 같은데 인공은 그냥 여기 확실하게 돼 있는 게 좋으니까 여기를 두라고 하는 거고 왜냐면 이제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한 건데 여기까지는 괜찮고 뛴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죠 여기가 좀 아쉽긴 하네요 이게 지금 아까 인공지능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요정도 하고 해놓고 여길 두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뭐 다른 거나 디테일한 부분은 안 해도 되고 일단 큰 틀에서는 요렇게 두고 이 뒤에 수순이 안 나오긴 했는데 뭐 요정도는 이제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다음에 모양 잡기 생각도 안 한 자리 근데 뭐 아무튼 이쪽을 깨고 오히려 흐름 타서 이쪽을 받으란 얘기였는데 혜민혜가 선택한 수가 저는 저렇게 일직선적인 수를 선택한 거 보니까 이미 너무 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변에 뛰어들어도 막 어떻게 되겠지 이쪽이 좀 자신이 들어왔을 때 싸우는 게 내가 자신 있다고 했었는데 여기가 좀 선택이 길어였나 보니 저 붙였을 때 또 흑이 저길 갑자기 붙여왔잖아요 여기 붙였을 때 다음 수를 보면 붙이는데 그것도 너무 좀 뭐랄까 좀 경솔했다고 해야 되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딱 보기에는 이야 멋있는 수네 하는데 돌이켜 보면은 저 수가 좀 무리였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흑이 생각하는 게 위로 제끼든지 위로 제끼든지 위로 뻗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냥 피어콩 하는 거든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위쪽으로 제끼거나 느는 거는 이 돌이 타게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막기만 해도 이건 그거고 위로도도 너무 넓어서 너무 넓어서 타게 하기가 너무 어렵지가 않은데 그럼 이제 이 돌을 어느 정도 공격을 하고 여기 집을 어느 정도 짓고 이제 흑이 다시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좀 흑이 불만이라고 봐서 이제 헛공하거나 붙이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일 강력한 수를 둬요 제일 강력한 수를 둬요 저 붙인 수에 대해서 응수하는 것 중에 한 다섯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수 가장 강력한 수를 둬요 대신에 여기를 끊는 변화 끊는 변화에 대해서 흑이 고민을 하고 둬야 되는 변화인데 지금 스밀의 등각은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일로 끊어도 무조건 일로 받아야 되거든요 이쪽은 이쪽이 포인트라 너무 좀 활용당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냥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흑이 좀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쭉쭉쭉 밀고 가면 결국은 걸리죠 네 걸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스밀에는 우변만 봤을 때는 우변에 저 백 붙인 거 저 부분만 봤다면 늘었을 때 막아갖고 더 강력하다라고 본 건데 이게 지금 내가 땋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근데 거기만 보는 게 아니죠 또 실전은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실전이 여기가 붙여져 있어서 그렇지 여길 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안 붙여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되더라도 이거 지금 흑이 이게 훨씬 낫거든요 약간 돼 있는 것보다 여기서 우애노가 정확하게 돋네요 그러니까 아주 정교했어요 수분이 저 붙여 놓고 나가 놓고 끊고 그리고 축으로 단수한 대 때 때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붙이는 것까지 붙이는 것까지 완벽했거든요 지금은 상황에서는 흑이 작전이 실패해서 그렇지 나쁜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는 여기 집 지으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깨졌으니까 바둑이 끝난 상황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바둑이 흑이 치흑이 좋다고 나오는데 약간이라도 약간은 이쪽을 둬서 이제 변화를 구하면 아직도 흑이 괜찮다 알맞게 바꿔치기만 잘 하면은 괜찮을 것이다 라는 거죠 180으로 걸쳤을 때 흑이 우변을 한 수 더 지키는 것은 느슨할까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80이 걸친 거잖아요 지킨다 이 정도 하면 될까요? 이 정도가 지켜서 확실하게 집이 돼도 좀 느슨한 느낌이긴 한데 일단 지킨다고 집이 되는 게 아니라서 그게 제일 문제예요 또 집이 안 돼요? 지켜서 집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맛이 어떤 맛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자체로 들어갔을 때 100은 이 돌이 죽어도 된단 말이에요 죽어도 그만인데 그치 1은 뭔가 좀 저렇게 지키면 이미 그 경계선을 확실하게 다 만들어 놓은 느낌이니까 들어가서 그렇게 뭘 부담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 돌이 죽어도 집으로 손해는 아니라서 이게 어떤 맛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가 100% 집이 된다고 말을 못해요 일단 그리고 흑이 저렇게 지킬 때 100도 어디 상변 언저리 지키면 또 2도 2도 네 딴 데 먼저 두겠죠 일단 귀는 활용은 돼 있는 것 같고 넓어가지고 나중에 이런 거 들어올 때 엄청 어렵거든요 맛이 좀 있을 거라서 어떤 맛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더 고수들은 더 좋은 수로 볼지 최소 비만만 달려도 바로 막진 못하겠네요 네 뭐 이런 변화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맛들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좀 억지로 지으면 좀 좋은 형태라고 보기엔 좀 힘들죠 좀 수동적으로 지키는 것은 맛도 있고 그래서 흐름 타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가 두 개에도 꼭 인공지능 블루스팟이 아니어도 우리가 두 개에도 흐름 타면서 자연스럽게 짓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정답은 없는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 다르고 지금은 조금 약간 그냥 지키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좀 가장 두터운 수만 본다면 가장 두터운 수를 선택했는데 굉장히 뭐랄까 날카롭습니다 우에노가 아이송패라고 하는구나 지금은 바둑이 흙이 여기가 깨져두기 괜찮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은 여기를 그냥 두고 드라고 하는데 화면에서 얼마나 잘 된 거야 지금 여기서 우에노가 너무 잘 넣어가지고 네 귀에 붙이고 다시 한번 붙이는 단수 치고 또 붙이는 게 이야 진짜 좋은 수네요 이거는 우에노가 그거 아시죠 최정 결승전 올라가기 전에 최정에게 슬럼프를 남겨줬던 게 우에노였잖아요 아 뭐 단체전 했던 거 뭐 생코뱅가 오청원뱅가 거기서 와갖고 결국에는 우에노가 우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에노가 왜 그 일본 정상인지 알 수 있는 그렇네요 보통 이렇게 화면이 저렇게 좀 많이 당했다라고 하면 바둑이 끝은 아닙니다만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되게 부드럽게 그냥 부드럽게 그냥 확 감아버리네요 네 이렇게 지금도 지금도 타협했으면 네 지금이라도 지금은 근데 좀 살아서 두 점을 저렇게 키워서 죽여가지고 키워서 죽이긴 했는데 일단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여기도 어느 정도 다 했고 여기도 이제 일단은 배게 걸친도를 먹었기 때문에 요 정도 하면은 이제 근데 우리 실전이라면은 저렇게 냉정한 판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하려고 해야죠 하려고 해야죠 60초 60초로 두는데 아 요거랑 이제 실전처럼 두는 거랑 해서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수를 못 둬도 저는 제가처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수가 그 이 상황에서 이제 이쪽을 살리는 최선의 수 이건 안 되니까 일로 두는 건 안 되니까 네 요거 만약에 지금 오호답게 저기 은퇴해서 다행이지 오호답게 있었으면 혼났어요 스미레 야 차라리 바둑 던지지 뭐 그렇게 두냐 이렇게 그죠 미약 오호답게 이거는 더 안 되니까 이게 스미레가 생각하는 최선 이 수가 이제 살리는 수 중에서 최선이었던 말이에요 단수 치고 나오는 건 안 되잖아요 그죠 단수 치고 나오는 건 안 되니까 네 이건 안 되니까 세 점이 한 번에 안 죽으니까 이게 최선이었는데 일단 일단 이 수가 느낌적으로 아 이거 두면 안 될 거 같은데 라는 본능적인 게 있어요 진다 이거 두면 진다 이거 두면 안 될 거다 차라리 결제하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할 거 같거든요 뭔가 억지로 막은 느낌이다 그런 느낌 이렇게 됐는데 사실 아직은 만만치 않거든요 이거 분명히 백이 잘 됐는데 대국자 심리로서 우리는 이런 수치로 보는 거니까 대국자 심리로는 야심차게 부처 온도를 또 붙여갖고 내가 너를 어떻게든 응징하겠다라고 했는데 빈삼각 두고 있으니까 모양이 있다 다 했다는 느낌이 있었을 거고 지금도 스미레가 뭐 전 1에서 3살 정도는 아니고 백일수가 거의 패차기는 22% 떨어졌다 따는 것과 무슨 차이냐 백일수가 아 어디 뒀죠 응 아 좋은 질문 해 주셨구나 실전이 또 거길이었네 이게 실전에 있는 게 좋은 점은 이제 여기 막는 게 어느 정도 선수로 듣는다 저거 하려고 그렇게 한거죠 이거 백이 억지로 선수 잡으려고 그러면 아 그치 않네요 받아야 되네요 일단 일단 2,3을 하고 싶은 건데 일단 인공지능은 계속 여길 따라하는 이유 자체가 두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쪽 백이 여기를 깨러 왔을 때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아 어차피 막는 게 선수가 되더라도 귀쪽에 치중하면 맛이 나빠서 차라리 이렇게 돌아 네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 관계할 때 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 라고 본 것 같은데 어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이렇게 또 이게 선수가 돼 있어도 여기가 맛이 나빠 거든요 아 여기가 어차피 맛이 나빠요 나중에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여기까지 찾아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당장은 붙이나요 뭐 어떻게 들어요 글쎄요 뭐 이런 형태가 맛이 나빠서 지금 여기가 막혀 있으면은 뭐 억지로든 할 수 있을 거 같긴 한데 7로 막기에는 60초 안에 선택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지 이거 딱 들어오는 순간 엄청 쎄하거든요 일단 이거 막을 수 있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할 거 같아요 최소한 상대가 좀 손해를 보는 거 같으니까 뭔가 있구나 이런 느낌이죠 어 아 이거 근데 장장은 어렵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1로 교환을 하고 저 막아도 치중하면 맛이 나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따내라는 아 따내서 여기 두텀을 남겨야 여기서 어떤 변화가 벌어지는 흑이 가능하다 그렇죠 라는 거였는데 일단은 실전에 어디 이거 하고 여길 간 거죠 네 일단 인공은 어디이라고 하나 볼게요 이게 몇 번 떨어졌다구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 그렇네 이게 많이 떨어졌네 그러면 그런 뜻인 거 같아요 네 어차피 어 귀쪽 방향으로 화면을 막아도 맛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히려 여기 폐가 있으니까 백이 이걸 아예 해버리라고 하네요 그렇죠 여기 이용할 수가 없다 차라리 이거 하는 게 낫다 동황쪽을 깎지 말고 이런 거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지금 뭐 물론 대국자가 우리는 이제 뭐 오늘 해설할 때는 퍼센티지에 의존을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근데 대국자가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더 수를 둬 보면 희미래가 약간 좀 낙관을 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낙관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둬야 했을지 모르겠어서 낙관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일단 여기가 당했다고 느꼈을 거라서 근데 막상 집 세 보니까 근데 괜찮네 해갖고 막 저 화면도 저렇게 처리한 것 같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굳이 구색을 맞추자면 이런 형태는 판단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을 봤으니까 이제 그냥 제가 해설을 설명을 한 거고 이게 그냥 모양 상태만 봤을 때 바로 그 여기는 이렇게 되는 자리다라는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맹점이 이제 그렇게 두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뭐 풀 수도 있는데 어렵죠 네 이게 사실 여길 지금 한 수 더 어떤 사람 때문에 이게 여기 그 그래프에 상관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때는 일단 되게 굉장히 좋은 장면이고 지금 근데 지금 흑이 24퍼 나오는데 여기서 24퍼면은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그냥 뭐 내가 나쁘다 좋다 틀리는 판단이 틀리는 거 자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흑이 좋다고 볼 수도 있고 되게 오히려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의 차이인데 이게 이 정도면 사람이 느끼기에는 네 근데 여기서 흑이 원래 어디 있더라 그러냐면 아 이게 붙여서 붙여서 둬야 된다 상변부터 깎지 말고 이거 어렵네요 빈삼각을 생각하기 어려울 거 같아요 그 상변을 뭔가 좀 지어주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네 그렇죠 봤는데 까먹었네 아 위로만 돌았기라고 네 진짜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변화도가 네 네 이거는 전성기 이창호 사부님 와야돼 이거는 이거는 네 이선택 하려면 60초 안에 이거 다 읽으려면 이거를 좋다고 판단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두는 게 정수라고 판단하는 건 좀 어렵긴 해요 네 이렇게 이거 끝까지 반집순까지 읽으려면 전성기 이창호 사부님 와야돼 그렇죠 네 일단 그 상변을 깎아가는 것이 지금 느슨했나 보네요 확실히 네 이게 오히려 지금 느슨한 수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네 밀어붙이니까 그러니까 저길 붙이니까 흙이 좀 움츠러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 밑에 화면 쪽에 관계가 만약에 따내져 있으면 또 달라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오 어렵 자체로 맞기 어렵네요 이거 그러니까 재끼면 재끼는 게 일감인데 이거 붙이는 수가 있는 끼우는 수가 있나 안되네요 착각했네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했으니까 그렇죠 네 이거 지금 어디로 가야 되죠 네 가만히 냅둬도 죽은 거 같아요 이거 이제 타협 생각해야죠 네 이쪽 살리든지 네 그러면 이제 이걸 뚫어야 되는데 되게 아 잘못하면 못 뽑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실전에는 이제 중앙으로 나가서 여기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네 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쪽을 뒀는데 여기가 모양을 좀 잘못 잡은 거 같기도 하고 어디 돌아가나 볼까요 역시 그쪽이 크다고 하네요 지금 그 요처는 이쪽이다 상변을 건들지 말고 일단 자변부터 붙이고 나와라 왜냐면 자변에 만약에 잘 중앙으로 진출을 하면 좌변에 좀 102점도 빨리 넘어가야 되지 않냐 여기에 붙여서 견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승부처인 거 같아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승부처군요 네 지금 여기서부터 좀 자리를 잘 잡았어야 되는데 여기를 흙이 느슨하게 자라버리니까 일단 느슨하게 돋는데도 불구하고 못 살아있어서 이제 여기를 건드릴 시간이 아예 없어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흙변의 흙도가 급해지니까 이게 좀 여기가 비어있을 때 확실하게 결정짓지 말고 여기서 승부를 봤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거는 눈으로 봐도 지금 지구세봉은 아니지만 눈으로 봐도 본의가 어느 정도 다 돼버렸단 말이에요 흙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한수도도도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지금도 흙이 넓일 붙여가지고 뭐 돌아 이런식으로 자꾸 변화를 찾아라 아까 버리라고 나왔었는데 버려서 거의 9대1 뭐 8대2 이 정도인데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게 좀 승산이 있다라고 했는데 판단은? 내가 좀 약간 판단 미스를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배기판단이 정확한게 여기서 저 같으면 그래 여기 집으로도 드리고 안형도 뺐고 너 연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너 연결하면서 여기 악수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만한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게 형색판단이 정말 정확한게 여길 먹는게 이제 블루스팟인데 여길 딱 둬가지고 딱 판을 정리해 가는 거 보니까 확실히 지금 감이 좋구나 딱 두텁게 저 두 점만 딱 먹어놓으면 그냥 자체로 형변에 있는 흙돌이 계속 신경 쓰이지 않느냐 이런거 보면 이제 확실히 고수라는게 느껴져요 뭐 다른 수도 이런 붙이는 수도 이런거에 감각에 있는 감각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를 딱 판단을 내리고 내가 괜찮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냉정하게 네 둔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실력이 있다는 얘기라서 네 여기서는 확실히 봐도 기울었네요 여기서는 햇대가 여기 뒀는데 여기도 지금 운수를 잘했단 말이에요 지금 흙이 상변 아까 안으로 한 발 더 뛰어들어갔을 때 보면은 네 이미 뭐 백은 이 상변에 있는 흙돌을 어떻게 공격할까 보는게 아니라 네 전체적인 형세를 네 전체적인 형세를 이미 다 파악 해놓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저 우산기 쪽에 막 저 뭐야 우변에 붙인 거 관련해가지고 저기를 뚫어서는 인상각으로 박고 그래서는 네 흙이 좀 힘들어진 것 같다 음 이 바둑 총평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쭉 자세하게 좀 오늘 살펴봤는데 네 뭐 결론적으로는 이 좌변에 있는 돌이 위험해져서 이 바둑이 끝났는데 이 바둑 총평 해보자면 네 오늘의 바둑은 이제 스미레의 패기보다는 그 우에노의 그 관롱미라고 해야 되나 관롱미 뭐 관롱미 관롱미라고 하기엔 너무 어린가 01년생인데 아니 근데 그래도 지금 타이틀 홀더니까 아 그렇죠 네 뭔가 그 오련함 네 안정감 네 이런게 더 돋보인 것 같은 오늘의 스미레보다 당연osium 뜸 이故 Jug 레 옥 피 Lap ». 스티 김